뉴저지 펠르세이즈팍에서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국 유명 프랜차이즈점에 펠팍 입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어제 뉴저지 펠르세이즈팍 만다린 식당에서 펠팍 카페 앤 베이커리 업주 모임을 출범시키고 한국의 같은 업종의 유명 프랜차이즈점에 펠팍 입점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업주들은 이날 펠팍 한인타운 내 카페와 베이커리는 이미 포화상태라고 강조하고 타운 정부와 의회에 같은 업종이 더 이상 타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는 진정서 제출과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업주들에 따르면 현재 펠팍 타운 내 한인 운영 카페와 베이커리는 총 12개로 이 가운데 두 곳이 문을 닫았거나 조만간 폐점할 예정입니다. 이날 모임의 대표로 추대된 김성열 씨는 3년 전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점이 펠팍에 입점하면서 지역 카페와 베이커리 업소들의 매상이 평균 30% 감소했다며 또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점이 펠팍에 추가 입점할 경우 같은 업계에 영세한 지역 소상인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왕만두 전문 체인점 청년당이 뉴욕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에서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한양마트 플러싱점 안에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뉴욕에 진출한 청년당의 왕만두를 먹어보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청년당은 오늘 정식 오픈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일부터 가오프난 청년당은 뉴욕 한인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만두를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뉴욕에서 처음 접해보는 만두의 모양과 맛의 호기심을 가집니다. 우리 한국사람들도 빵 좋아하잖아요. 찐빵 같은 거, 또 이런 만두 같은 거. 서양식 빵도 맛있지만 이런 건 우리 고위의 빵이니까 오늘 맛보려고 왔어요. 청년당은 오픈 기념 경품 행사를 1등 55인치 삼성 LED 3D TV와 2등 항구광복, 항공권 등을 비롯 5등까지 경품을 내걸고 오는 18일까지 실시합니다. 청년당은 한양마트 뉴욕 플러싱점을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한양마트 전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6월에는 번치라는 이름으로 맨하튼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